와우 아무튼 이겼음 뭐 응원한 팀이라도 있었나요 아니면 포인트 도박 인디알님 만억 후원 감사합니다 무장변화 무장변화는 참을 수가 없다 영만 노린다 제물 유령갑옷 마리 참호 몸박 더블영만 일단 물음표랑 물 좀 보자 뇌물주 이제 바리 하나 나오고 참호 하나 나오고 몸박 하나 나오면 뇌물 뇌물 끄이 끄이는 끄이 뇌 뇌 뇌 뇌 뇌 뇌 뇌 뇌 뇨 뇌물 뇌 뇌 뇌 뇌 뇌 뇌 보셔야 아낄까? 얘네가 1막에서 제일 셈 최초마을방범대 손상 취약걸어 이거 미친 이막버섯고구마도 아니고 정신 남았다니까 라가블린 우워보다 더 센 성격파 지금도 맴플 효율 안나올거 같은데 퍼센트로 깎는 차들아 퍼센트로 깎는 차들아 강화축 해야되니까 엘리트 좀 피하자 퍼센트 엘리트 피하된거는 별로 별로임,근데 뭔 상관 하고싶은대로 한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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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아.. 유물! 주워 아이 킹뿜기 났으면 끝났지 슬라임 잘 살아 다음번엔 아이언클레드를 만나지마라 퓨토 1104님 2개월그룹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킹뿜기 마리킬드 3호 1면 대기 다 뭐 먹지 다 뭐 먹지 다 뭐 먹지 다 뭐 먹지 전판에 전판에 개쩔었던 아스트롤라베 이건 좀 해봤데 아 타락이 나왔네 조금 이상한데 뭔가 조금 근데 일단 좋아 일단 일단 개좋은 일단 좋은데 조금 더 봐야된다 당장 살아야 해가 뜨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잇 아잇 손상 아주 개가 되게 손상을 이마개 선은 계속 받아든 이마개 선은 계속 받아든 이마개 선은 계속 받아든 2호 1전 12호 2전 또 34호 2전 5호 2전 인퍼레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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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목소리가 1원 5호 3 어유 어유 거짓같은 게임 거짓같은 게임 거짓같은 게임 거짓같은 게임 펌타를 지울까 능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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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살 이제 치워도 되나? 펌타 치울까 그냥 펌타 펌타 얼마 쓰지도 못했는데 헤어지기 아쉽구나 여기서 유브레시계 벗어져가지 펌세아 멘탑 12 now 스키 aktiv 오뮤 심지어 포션도 없네 진짜 거지같은 경우다 이거 얘네들 나온 것도 너무 안좋음 포켓몬 마스터 포켓몬 마스터 포켓몬 마스터 이행파입 관장 아 포션 안 나왔다 젠장 아 젠장 아 젠장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너 나 지금 동정해 아 얘기하지마 임마 제물 안나오면 터질거네 상태이상 들어오고 이러면 17장에 다섯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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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는다 치면 아 아 웬만하면 이길거 같긴한데 아이 개같은겜 아 누굴 때려야 말까 빨간 히오 줄까 빨간 히오 줄까 파란 히오 줄까 그것도 아니면 큰 히오 너무 중요한 순간인데 너무 중요한 순간인데 정석대로 빨간 히오 속박 25%네 그 25%에 그 25%에 당첨됨 얘는 야쿠아 40% 이기긴 이겼네 아 뭐야 세모 세모? 니 항아리 세모항은 일단 좋다 아이구 선생님 뭐 이런걸 다 자 그럼 이제 따락 안쓰고 불조약 뱅뱅이 하면 되겠네 어포 뜨면 급략 히오 지금 사락은 공대감기지 공대감기지 아잇 니 두고 보자 스톨링의 기운이 솟아난다 스톨링의 기운이 솟아난다 아파리 어디였어 아파리 쓸걸이 암튼 예전아 풀핌 수고 아잠깐만 끝나지않는 타락파티 에잠깐만 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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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바리에다가 이 도리에 써야 했는데 그래야 몇 장씩 쓰면서 하는데 아 안되겠다 아 쉽군 아 쉽군 발이 강화하고 불조 강화하고 제시계니까 불조 먼저 강화할까 아 잠깐만 저거 뭔데 자꾸 나한테 옴 흠 바로 가자 아 난관 난 고나 극복에다가 불타는 조약에다가 해시계까지 섞으면 완성이네 강할게 없다고? 유튜브 어서오고 아하 툼 아하 툼 어.. 예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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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강한 예약생 발굴 재물이 먼저 나오면 발굴 땡큐지만 대체로 그렇지 않지 전 똘이 제일 낫겠죠 요비싼 폴 리그아웃 거의 다 했다 이거는 타락 알바 냈는데 지금이라도 빛날바 빛날바 지금 덱으로도 드로만 잘 잡히며 심장 컷 가능 알지도 뭐 계산해본건 아니고 그런 기운이 느껴진다 아 뭐고 맨날 육강령이야 이거 빛날바 알려줘 라고 육강령이 말하지 않았을까 마법꽃 몸박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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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관으로 방어도 다 못 채울 것 같으면 경로 쓰고 난관으로 방어도 채울 수 있을 것 같으면 경로 필요 없고 난관으로 채울 수 있지 않나 고난관 고난관 헬리조요 미루면 말고 가방 사 roman 공 공 공 뚱 어? 무돌에 진화 넣는 것도 생각해봄직한데 여기 앞에 상점에 파는 심호흡 하나 들고 가면 대충 이기겠지 아유 호둠이 미친놈 오라이 아니야 이거 뭐야 이거 맞지 와아 화려했다 기단? 아 등본 음.. 아이씨 dp 남겨둘까? 수비가 너슬모없는거같은데 별차이 없나 싶기도 하고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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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음! 나의 첫드로우 미쳤나 아악! 에거 타락은 못쓸거같다 뭐.. 이정도 했으면 잡았.. 겠지 뭐.. 3호 2코스트인가 좀 아쉽네 아악! 뿜뿜뿜 2참? 1참이 나을거같은 뿜뿜뿜 뿜뿜뿜뿜 사혈 아.. 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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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진짜 그냥 이기는거 아닌가 꿈쇼 으악 잠깐만 미친 들이바 심강킬 15강화 필수 일각이 아니지? 15강화 필수 산수 이슈 산소측 막상 해보면 쉽지 않을 안돈 65골드 할부되나요? 음... 음...셩 음...셩 숨만 쉬어도 에너지가 복사가 된다고 이게 덱이지 아 이게 덱이지 이게 덱이지 아 진짜 이렇게 보니까 다운폴 캐릭터 개구덱이네 다운폴 애들 왜케 꾸림 아니 아이언클래드 숨만 쉬어도 애들 픽픽 다 죽는데 숨만 쉬어도 이긴다고 아..잠만 바리 바리이 버밋 홍소리 원툴 포션 재련의 축복이 더 낫겠다 다운폴 이펙트 선에서 설이 된 역시 디펙트야 다운폴 캐릭터를 눈빛만으로 제압했어 더 강화할까 심호흡이랑 참호가 제일 중요한데 심호흡이 먼저겠지 발팽이한테는 재수 없으면 맞을수도 있다 어디까지나 재수가 없다면 말이지 재수 없을지도 포션 다 빼기는 너무 아깝고 재수 없onnen 엉 타 dragon 에땀를 퇴치 어... 갑자기 고용히 버튼 잘못 누르는거 아니고서야 일일이 없겠는데 버튼을 잘못 누를 확률에 포인트를 걸어보는건 어떨까요 봄퐁에 부딪히기만 해도 애들이 삭제가 되는데 퐁에 부딪히기만 해도 일방적으로 지명타 아니 전장 언제 날래 구구구함 찍어줘야지 꽁 꽁 아 시원하다 다운폴레드 애들 상향 좀 해줘 다운폴레드 이게 전자오락이지 진화는 필요없겠지 재물 한턴이라도 빨리 잡는게 더 중요하지 아이언클레드 재물로 인한 피해가 제일 많음 나를 상처입힐 수 있는건 나뿐이다 다운폴레드 배시계 그래도 보고가자 머미바이드헨드 머파헨 머파헨 와 드로 망했다 아 심장한테 맞음 아 심장 묻었어 이승부 너의 승리다 강해졌구나 아 아잇 미친 잠깐만 스톱 스톱 멈춰 오 오 심장 대법하네 역시 섬탑에서 가장 강한 자 개같이 부활 역배 터질 뻔 아클트 칼 쓴 척함 승리 완넘 3304 굿